오늘이 다치지요 1층 1층 아이고 와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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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 좋아요에 구독을 내 얘기에요 자 저희 꼬라지 와아아아아 오늘은 아린이네요 우리 둘 세상 최고는 누구 뭐야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운전을 하게 된 만 6세 혜환이 잠깐만 작가님이 만 6세면 나는 그럼 만 4세 언니가 4세면 만 3세 군별농이에요 와아아아아 아 아 씨바 운전자 혜환어린이 오늘은 어린이날이에요 다들 뭐가 이것저것 하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할 수는 없어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짠 지금 날씨가 어떤지 카메라로는 잘 안보일 수 있는데 가위바위보 진사람이 바깥 날씨가 어떤지 알려주고 올거에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꺼져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이씨 네 지금 현장에 나와있는 은별어린이에요 운전하시죠 이제 가시죠 저 물 아니에요 그러지마세요 아아 저 현장 중계를 해볼게요 바람이 많이 불고요 어린이날이랑 이뻐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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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면 안되는거잖아요 해완어린이 추워요 열어주세요 자 지금부터 지금부터 우리가 뭐할건지 알아요 뭐죠 저 앞에가서 자기 오늘 룩 소개할거에요 네 고유은벽부터 갈까요 갑자기 사람이 저 앞에 흐른정이었군요 오늘 저의 룩 귀여운 꾸까머리 빨개핀으로 포인트를 줬구요 귀여운 그치 꽃양말까지 그리고 따다른 나비 이렇게 저의 어린이날 룩을 합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저는 저는 초등학생까지 입는 큰 바지와 바람이 좋나보는데 하하하하 오른쪽에 사람 지나가는거 봐주세요 하하하하하하 그래도 갬 모해를 위하여 머리에 유치원 모자를 포인트로 줬답니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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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사람이 꽤 많네 우리 담배꽁어여서 애들 선도나 좀 해볼까요 이러고요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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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밤의 피만 아닌 것 같네요. 죄송합니다. 신의했어요. 자신이 이거 아니었잖아요. 이거 알겠지? 어? 펜이다. 아 잠깐 펜이다. 가위바위보 300만 무대에서 제로투 10초? 알겠습니다. 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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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전 안 했었잖아요. 질 꺼져. 도전 안 했었어. 꺼져. 갈게요. 사람들이 다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고 있어요. 구경하고 가세요. 뭐 하는 거예요? 지금 몇 살이에요? 몇 살인? 언니네. 언니라구요? 몇 살처럼 보여요? 이 아저씨? 39? 넌 꺼져. 아니 하나의 체감 Adele 아니 저놈이 x4 재밌게 즐겨. 그래? 이 아저씨처럼는 되지 말고.. 그거 무 bought 주시면 안돼요? 핀드캔 야 이거 비싼거에요 너 학교 짱이야? 네 너의 돈으로 사려 안녕 아 이거 전산을 콘돔 사자니까요 거기까지 해야겠어 안내면 콘돔 사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 진짜 가위바위보 존나 수상해 보여 왜 신중한거야? 소리 들었어 앞에 사람 많으니까 안사는거 봐 좋은 어린이날 보내세요 사오셨나요? 유튜브에 보여도 되나? 방송께? 네 죄송한데 킨더주인은 왜 사신거에요? 어린어린이니까 알바생 이상하게 보시지 않으시던가요? 행복한 어린이날 보내라고 하고 왔어요 한 바퀴 돌아왔으니까 이제 집으로 가도 되지 않을까? 나 또 돌아가요 우리 심박순도 해요 자 여기에서 한 번 더 가위바위보 하자 저기 사람 많은 가운데 보이지 혼자서 한 몇번 서있기야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드디어 골고루 걸리는 씨 아니 우리는 핸드폰도 이렇게 되면 방송하는건 아는데 저가 진짜 개 관종인줄 알았나? 여기서 오시금도 가능할까요? 아 그럼요 하하하하 이 사람들 미쳐가지고 투기 전에 빨리 차로 돌아가자 가자 가자 곰탱이 플러스님 별풍선 천 개 감사합니다 아 진짜 못하겠나봐 아 각자 천 개 리액션으로 시킨거래요 아 각자 천 개 리액션으로 시킨거래요 그럼 삼천 개 싸야지 탱이 플러스님 별풍선 2천 개 감사합니다 다 해야돼 널 참고 본데 저 춤인데요? 아니 무대로 가자 하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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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궁금한게 어린이들은 이런것도 해요? 하하하하 대관님 담배말려요 하하 하하 심심한 거 전개! 아! 전개! 아! 못 참겠다. 우리 보고 귀엽는데? 맞아. 와! 하고 끝내야 되지 않을까? 즐거운 어린이구나.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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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t enough 아ú NRS 엘 은 은 이브 예 이게 아 snacks 아 맨 しょ 아멘